금호타이어가 하루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상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는데 오늘은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안이 얽혀 있어서 해법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경고성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워크아웃 졸업이 공식화된 지 하루 만입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임금체계 개편에 있습니다. 사측은 내년 1월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평균 15% 인상하고 상여금 200%를 환원하는 한편 호봉 승급을 정액 방식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안도 제시했습니다. 임금 인상의 기준점을 현재 상태의 임금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노조 측은 워크아웃 개시 이전이 2010년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을 워크아웃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5년 동안 고통을 감내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협상의 기준점은 현재의 임금이 아니라 워크아웃 이전의 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장 일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안을 최소한의 안을 제시만 하면 저는 언제든 회사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안은 총액 기준으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간의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오는 29일과 30일에도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워크아웃 졸업 이후 대회 신인도 하락과 함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